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 중 하나죠.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인 A4 레이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국내 개발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지속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 A4 레이더는 지상과 바다, 공중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핵심 장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가 이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개발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점검위원회는 공군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4개 분야 112개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핵심 기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A4 레이더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고 있고, 레이더를 전투기에 통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위 사업청은 다음 달까지 레이더의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6월이면 한국형 전투기의 기본 설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후화된 F5와 F4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오늘 2025년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약 8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